여러분 꿀아 꿀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국내 최대 메타버스 워크 행사인 서울 메타워크입니다. 조선일보와 토큰포스트가 공동 주관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웹3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엄청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자, 웹파티 페스티벌이 아닌 행사에 대해 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 업계, 리더 및 전문가들도 나오며 블록체인 전문가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공부도 되면서 여러 네트워킹,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어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규모 큰 행사이며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각 날짜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4일은 블록체인 오픈포럼, 5일부터 6일까지는 메타콘, NFT 서울로 진행됩니다. 각 날짜별로 프로그램 진행이 다르며 4일은 포럼이 중점적으로 몰려있으며 5일에서 6일은 삼성, 큐브엔터, CJ엔터, 넵튠, 알타바, LG유플러스, 롯데, 엔디비아 등 국내 및 글로벌 대기업이 다 참여하면서 기업 대표, 이사진, 책임자분들이 나와서 연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이 스타트업, 블록체인, NFT, 웹3에 관심이 많다면 꼭 한 번쯤은 오셔서 들어보시면서 활발한 네트워킹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폰서는 현재 비앤비체인, 델리오가 있으며 파트너는 컨센시스, 람다256, 게시, 마블크스 등등 여러 기업들이 모여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3일권 원화 30만원이며 컨퍼런스 3일 참석권, 전시부스 입장, 사이드 이벤트 입장이 가능한 티켓입니다. 각 1일권도 구매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참가 등록을 눌러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티켓 이벤트도 댓글에 있습니다. 꼭 3일 중에 하루라도 가실 분만 신청해주세요. 당첨자분들은 정리요정 꿀발 텔레그램으로 공지하며 이벤트 링크 접속하셔서 한글 영어 이름, 폰번호, 이메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텔레그램으로 확인하시고 행사 하루 전에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메시지와 신문증을 현장에서 보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빠빙